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여기는 어쩐 일이신가요? 아 예. 오늘은 여기서 연주가 있어가지고 혹시 저번에 그때 연습하시던 네. 연습하다보니 연주하는 날입니다. 일단은 축하드립니다. 아 예. 이야기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하니. 낯개. 떡. 호연이는 형아 연주 많이 들었잖아. 어때? 잘 할 것 같아? 하니. 또 안 clamped. 아무래도 같이 같이 놀자. 호연이. 하니. 하니. 호연이. 호연이는 형아 연주 많이 들었잖아. 리허설 마치고 본 공연 앞두고 계신데 어떠셨어요? 리허설 먹고 흔히 디테일하고 왔어요. 흔히 시원해? 네, 진짜 시원한데요. 오늘 연주회를 빛내주신 세수품 멤버들인데요. 생각나고 나니까 시원섭섭하니까. 앞으로 이러한 기회들에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. 열심히 준비했는데 멤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요강생상을 하고 마칭말을 해주세요. 오늘 엄청 뿌듯합니다. 뿌듯한 기간. 우리 김짱이. ㅋㅋㅋㅋㅋ 첫 번째는 2. 흉흥 4. 5. 5. 12. 6. 감사합니다.